오늘의 에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빙글빙글자매 뱅글이 붙어 갈게요 뱅글! 뱅글! 뱅글 오픈! 하지만 이렇게 남의 마음을 장난을 치는 사랑을 했지 저도 장난은 치는을 들었어요 너무 못해 장난은 치는을 들었다 그렇다면 빙글? 빙글! 준비됐어? 빙글! 빙글 오픈! 자 불러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널 향한 마음을 상상할 줄은 은은은 못했지 오! 제가 봤을 때 이 두 줄은 확실합니다 두 줄 확실하다 은상한 마음 그리고 뒤에도 약간 뭔가 못했지라고 이것도 확실하다 여기가 약간 잘 못 듣겠더라고 근데 다음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도 못했지라고 적으셨어요 못했지 아, 못했지가 여러 명 있습니까? 네 하지만 이렇게 내 마음을 장악할 줄은 은상도 없지 가장 많이 맞힌 분의 원샷을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샷! 오픈!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뭐야? 넉살입니다 뭐야 이게? 뭐야? 저 지금 넉살 아무 준비도 없이 원샷 받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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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자 이렇게 해서 원샷은 넉살이 차죠 지금 약간 빙글뱅글 잠에 약간 멘붕 들어갔고요 글자 수부터 오픈합니다 글자 수 오픈! 두 줄로 돼 있고요 예 글자 수가 빈의 윗줄이? 밑에 줄 11글자입니다 전체 곡 내용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남자에게 푹 빠져버린 짝사랑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곡입니다 아... 혼자만의 사랑 네 앞부분 가사입니다 바로! 앞에 붙는 가사 해리! 해리 좀 정리됐습니까? 우리 뱅글이